아.. 아닙니다x2 내가 봤을 때는 바로 천장을 바라봐 주십시오 네 제가 뒤로 가겠습니다 오늘 스페셜 매치를 준비했습니다 이거 뒤에 홈페이지가? 스페셜 매치는 2 대 2 매치고요 선생님 지금 제 몸 상태가 좀 어떤지 다리도 좀 또 올라오는 이 주위에 좀 아악! 이거 뭐예요? 간단하게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더 아름답게 밤만으로 약간 핫팬츠의 로고 한 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단 파장임에 위성 채찍 뭐한다고 했는데? 뭐? 우리 이거 안고? 으이 과장님 혹시 먹는 고추 있나요? 고추. 고추, 고추. 감사합니다. 고춘아, 고기집 가서 고추 달라고 하면 네가 봐주게 된다고. 아, 이름부터 보라야? 1987년 7월 13일 5시 30분에 태어났어요. 올라가서 치킨가 보다. 뭐라고? 올라가서 치킨가 보다. 나가요. 몇 개 넣어요? 다 넣어요? 한 벽이나? 젊은 한 벽이나 두 해봐 두 해봐 주 아니 나도 보내줘 여자랑 순환절하게 이렇게 마빵 좀 하냐고 어디 갔다 왔어? 아니 그냥 나도 버라이어티 좀 하게 아니 지금 몇 시까지 들어온다고 했는데 옷 조심해 아유 잠깐만 아우 나 미치겄네 환장하겄네 어우 뭐야 아 끝났나요? 거기 여성 부분 화가 많이 나셨는데요 아니 맛 어땠어요 여러분들? 괜찮았죠? 보는 맛 다 잘해? 괜찮아졌어요 최군이 형님한테 나도 못해 존나? 존나보네요 북한사람 그런거 질보니까 지점은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야? 아윗아 고맙다 왜 이렇게 오픈된 여자였어? 다 소수에 갔다가 볼게 많이 하더니 세상이 다 오픈을 때야? 하늘을 다 같아 얘기해 우리 방사람이 내 방 지금 열혈이 몇 명이 갔는데 지금 열혈 짓줄? 아 뭐야?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남인거지? 응 그럼 뭐해요? 남아닌거 원래 들으면 막 방종하고 얘기도 하고 할텐데 오빠가 여자친구 생겨가지고 방종하고 얘기도 못하고 진짜 어떡하니까 진짜 아우 진짜 너무 아쉬워 여자친구? 너는 근데 찐으로 사람들이 나랑 결혼하나 이런거 있으면 찐으로 짜증나? 응? 그냥 결혼하려니 하는데? 나랑은 다르구나 어? 왜 이래 갑자기? 뭐 짜증나? 아니 아니 궁금해서 회색 오 о 컴온 컴온 맨 컴온 컨 오 오케이 컴온 오월! 오월! 오월!olo voice 으아아아아아아아아ob 으! 우와 Whit局 너무 무서웠네 색 주질毌 우와 저기서 한 발에 안 보고 우와! 아 이렇게 해서 저 앞에서 사라져서 적을 혼동시키는 거구나 신기하다 우와! 됐다 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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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최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사람이라는 게 한 10년 넘게 이 자리에 있다 보면 수상소감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번이 마지막인지 아닌지는 대충 촉이 오는데 저는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아서 살짝 길게 좀 수상소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어른자를 만난 게 너무나 큰 행운이었습니다 우리 만만이 형 그리고 이채희 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채희 님은 제가 이채희 님보다 먼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되게 프로포즈 하고 싶을 만큼 되게 매력있는 여자라는 거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늘 언제나 새벽에 힘내라고 응원해 주는 우리 화정 님께 이 상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